잉허맨! 롯블롯 니아야 우리가 벌레가 되었어 무당무당무당벌레 무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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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제 우리가 먹을 걸 먹고 수련을 해서 오 여기 봐봐 엄청 큰 벌레가 있어 개미다 개미 아닌 거 같은데? 우리도 때려 보자 때리니까 경험치 올라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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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의 패턴이 내가 다른 벌레가 됐네 노란색 무당벌레가 됐다 우리 딴 데도 가자 리아야? 너 뭐야? 너 다이아몬드 무당벌레가 된 듯? 나도 됐다 딱정벌레 같다 우리 딴 데도 가자 사마귀 아저씨가 여길 지키고 있나봐 나도 사마귀 아저씨같이 아저씨가 되고 싶어 오케이 우리도 강해지자 이거 먹을 거 먹으면 강해지나봐 저거 똑똑똑똑똑 먹자 먹자 어? 나 회색깔 됐다 파리같이 생겼는데 나 파리 아니야 이거? 어? 우리 저기 위에 뭐가 떴는데 참여해볼까? 그럴까? 어 가운데로 와봐 어 이거 동의 눌러 어디 가나봐 미니게임도 있나봐 미니게임도 하면서 약간 성장시키는 건가? 어 뭐야 어? 어 이거 달리기 게임인가봐 달리기 빨리 많이 가는 사람한테 보상이 있는 뭐 그런 게임이야 아 나 떨어졌어 오케이 우리 1등인가 이거 보상이 있겠지 벌레로 점프업하니까 좀 기분이 새로울지도 내가 1등이야 니가 1등이구나 아 안돼 떨어졌어 흡 아무것도 안 주는데 원래 벌레는 나는 건데 왜 날질 않아? 자 간다 빨리 성장하고 싶다 어 됐다 나 왔어 아까 그쪽으로 와 그쪽으로 빨리 와봐 여기에 무슨 상자 같은 게 있어 우와 뭐야 우리 앞에 이상한 벌레 엄청 큰 벌레 있음 저거 뭐임? 이거 때리니까 경험치 막 준다 여러분들 저 지금 멋있는 벌레가 됐습니다 레벨 13이고요 야 너 싸울래 나랑? 벌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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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와도 벌레 같다 따라와 우리보다 큰 벌레 있으면 도망쳐야 된다 알았다 아까 나 때리려고 했다 어떤 애가 나도 빨리 커야겠어 여기 벌레 입구가 있는데? 이거 뭐야? 들어가볼까? 여기 누가 다른 벌레가 여기 점령하고 있대 들어가보자 여기 점령하면 뭐 돈 주나봐 다른 벌레가 여기 벌레 집인가 봐 우리가 점령하자 내려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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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무래도 이 벌레 집을 점령하면 돈 더 주나봐 어 그러네 무슨 별 같은 거 줬어 요키 여기는 내가 점령했다 이 벌레님이 너 진짜 벌레 같다 어 여기 점령했더니 보상을 주는 건가봐 어? 나 개미 됐어 개미는 뚠뚠뚠뚠 오늘도 뚠뚠뚠뚠 열심히 일을 한 너 뚠뚠뚠 아무래도 안되겠어요 개미까지 성장했는데 다른 벌레들 잡아서 성장해야겠어 어 여기는 모래지역인가봐 어 이 벌레가 나 공격하려고 와 야야야야야 싸워볼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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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 나 죽였어 다른 벌레 어 데미 좀 쎈데? 이게 바로 어? 약한 자는 자워먹히는 약간 벌레의 세계다 요민아 너 되게 멋있는 벌레다 좀 벌레라는 말 들으니까 안 멋있는 것 같긴 하네 야 너 어딨어? 우리 한번 얼굴 좀 보자 얼굴이 아니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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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어? 여기 뿔 달린 벌레됨? 우와 멋있다 멋있다 너 어딨니? 안녕 너 옆에 있어 어? 너 나랑 똑같네? 하자 이젠 다를걸? 인사하자 인사 도망가! 안녕 야야야 얘 잡자 야 우리 따라오는 얘 잡자 일로와봐 일로와봐 일로 빨리 빨리 도와줘 도와줘 어!! 어이 강하네 와 이 앞에 우리 진짜 큰 거미 거미 벌레 있어 우리 샤오벌레 쫓아오는 중 어? 으아아악 이러지마세요 이러이러세요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? 위에 미니게임 어? 이거 뭐야 어? 이거 그거였다 이거 떨어지는거네 어 빨리 누가 오래라도 생존하는지 게임하는 것 같은데 어 상대 다른 벌레도 때릴 수 있어 나 한 번에 막 떨어졌어 지금 아래 용암이다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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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아악 안돼 죽는다 아 이거 벌레 진짜 많아 어 벌레야 너 여기있다 벌레야 안녕 니아벌레는 조금 징그럽게 생기는듯 독이 있나봐 우리 같이 상자 캐자 오 황금색 상자 모임 모임 모임? 모임? 레전더리 상자라는데? 오 경험치 막올라 냠냠냠냠냠냠냠 오 나 완전 멋있는 이거 무슨 그거 같지 않냐? 바퀴벌레 바퀴벌레 같기도 하고 이거 바퀴벌레 닮았어 아 징그러워 바퀴바 선생 우리 똑같다 지금 그러니까 야 한번 지금 배틀 해볼래? 그래 내가 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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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뭐 때리지 거기 사라 아 미안해 맛은 있네 맛있게 먹었네 가자 맛은 있네 어 지금 레전더리 상자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 돼 우리가 다 먹자 우리가 다 먹자 쭉 쭉 쭉 쭉 나오는 템을 먹는 건가? 아니야 아니야 그냥 쭉 잡아 쟤네 잡아 쭉쭉 쭉쭉 쭉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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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 쭉쭉 아우 못 이길 것 같아 난 도망갈래 아니야 아니야 공격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쭉쭉 쭉쭉 아 좀 쎄다 도망쳐 쟤가 우리보다 센 걸 알았어 그래서 공격했어 돌아서 자 여러분들 제가 무서운 그래도 뭔가 끔찍한 벌레가 된 것 같아요 좀 징그러워 너는 벌레로서 무슨 벌레가 되고 싶네? 나는 똑똑하고 생존력 있는 바퀴벌레가 될래 너 더러워 아니야 바퀴벌레 똑똑해 똑똑하대 나는 나는 매력적인 날개를 가지고 꼴벌이 되고 싶어 아 근데 내가 옛날에 인간이었을 때 인간인데 벌레 같은 사람이 있었어 그런 사람이 어딨어 아 김니아라고 정말 끔찍한 벌레 인간 벌레가 있긴 했었는데 인간이 벌레라고? 응 그 사람 되게 특이하다 하하하 오 야 너 나보다 레벨 높다 나 봐 나 벌레처럼 걷는 방법을 배워왔어 오케이 어 롤롤롤롤롤롤롤롤 롤롤롤롤롤롤 가야 누가 나 때렸어 나야 나 이리와 어 너 왜 이렇게 세 흐흐흐흐흐흐흫 신경 왜 이렇게 많아 공격력 물약을 먹었바? 다나온 녀석 싸우고 싶으면 싸워봐 왜 안파죠? 지나가는 벌레있으면 잡아먹어야지? 엄청 큰 정갈있네 이기지않는가? 정갈은 벌레가 아닌데? 오오오 정갈 비가 안달아 비가 아예 안달아 살려주세요 정갈님 잘못했어요 아 잘못했어요 울게 울게 야 잠깐만 야 이러지마 화났어 화났어 때려놔 화났어 때려놔 데미지 6전 떠 쟤 까부이면 안되겠다 까부이면 안돼 자 벌레 보시면은 레벨 50인데 어 여러가지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식으로 제가 레벨 50까지 찍었는데 다음에는 한번 말랩까지 한번 찍어보도록 합시다 나 자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서 또 찾아올게요 다음 2편에서 봐요 그럼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까지 여러분모 underneath тру 구독 1 3 3 4 는